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한테 임명장입니까? 검사직 임명장 수여하면서 당부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에 맞게, 이치에 맞게 검사직은 한번 해볼 만한 직업이니까 제대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당부 말씀을 했네. 그런데 그 당부 말씀 안에 너무나 빼가 있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신임 검사들에게 정의와 상식에 맞게 국민 위해 일하라. 참 국민들이 갈급한 표현이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정의와 상식에 맞게 국민 위해 일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상식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대법관들은 정의와 상식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참 이게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는 딱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한 것이 정의와 상식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상식과 정의에 맞게 행동하며 사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정의와 상식에 맞게 국민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신임 검사 인간식에 참석해 가지고 모두 17명의 신임 검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한 장소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국민들의 자산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신속히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0년간 국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만든 그 자산을 어떻게 선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쓰지 않는지 참 한심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보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롯이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검사의 지급적 긍짐을 늘 기억하라.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 그렇게 신임 검사로 출발한 많은 검사들 가운데 어쩌면 선거에 그 중요한 선거, 나라를 지키는데 그만큼 중요한 일도 없는데 그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사 한 번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야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참 사회과학을 하거나 이렇게 문과 쪽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말을. 엔지니어나 현장에서 물건 만들 수출하는 엔지니어들은 말을 잘 못하죠. 그 사람들은 물건을 잘 만드니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돌아가는 거죠. 근래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까? 오롯이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검사의 지급적 긍지임을 늘 기억하라. 이런 선배 검사들은 왜 수사 한 번 제대로 안 하는지 기가 찬 거죠. 대법관들의 판결이 그냥 이번에 7월 28일 날 내린 조재연과 천대협이 내린 그 판결이 검찰 수사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을 그냥 건지면 대한민국은 죽은 거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살아나겠죠. 이원숙 검찰총장 직무대리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열린 신고식에서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정한 검사, 바른 검사가 되겠다는 오늘의 다짐을 잃지 말고 검찰을 떠날 때까지 초심을 간직해 주리라 믿는다. 말들은 다 잘하죠. 용기 있는 검사, 대한민국 용기 있는 검사 있습니까? 따뜻한 검사, 공정한 검사, 대한민국의 공정한 검사 있습니까? 바른 검사, 대한민국의 바른 검사가 있습니까? 검찰총장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검찰이 일의 비결이라 지름길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 모든 분야의 업무를 단기간에 능숙하게 자랄 수는 없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정의로운 검사가 없는지, 정의로운 대법관이 없는지, 공정한 검사가 없는지, 공정한 대법관이 없는지, 바른 대통령은 왜 없는지, 공정한 대통령은 왜 없는지, 상식에 따라서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은 왜 없는지, 아리송한 세상입니다. 내가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들을 참 잘하는데 그 말대로 본인도 정작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펴보는 수사기록, 공소장과 판결문, 이해에는 단순히 사건이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생생한 사람의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에 맞게, 이치에 맞게, 사람 사는 인정에 맞게 해야려 처리하는 겸허한 검사가 돼줄 것을 당부합니다. 박수 쳐야죠, 여러분. 법에 맞게, 이치에 맞게. 어떻든 간에 저도 사회과학을 공부해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살지만 문과 출신들은 말을 좀 번드르르하게 잘합니다. 은행일치는 다음 문제고 정말 대한민국의 검사들도 반성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정말 대법관들도 엄청 반성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일이 아니니까 이번에 선거 소송을 결판 내는 걸 보면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거 소송에 이런 큰 결판을 내는데 그걸 했던 사람이 천대엽이라는 사람이죠. 1964년생입니다. 천대엽 대법관 취임식이 열린 날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닌가 어떠한 경우라도 형평의 제울이 기울어지는 일이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천대엽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대법관 취임식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형평의 제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참 기가 찬 거죠. 이번에 그 재판 결과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월 7일입니다. 2022년도 3월 7일 3월 7일이면 3구 대통령 승거 바로 전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대한민국이 더 병들기 전에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되찾겠습니다. 정치 초심자지만 부정부패와 26년간 싸우며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바지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SBS에서 방송된 후보 방송연설을 통해서 공직사태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끊임없는 지지와 성언을 보내주셨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을 교체하는데 헌신하고 앞장스러운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을 교체하는데 헌신하고 앞장스러운 뜻입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당선되고 나니까 공정과 상식이 왜 쏙 그냥 들어가 버렸는지 왜 그렇게든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부패와 20년간 싸우며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공정과 상식과 정의라는 것이 짐승이 아니면 인간이면 다 지켜야 될 거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게 신민이 아니고 한 사회 지도자나 지도청에 속하게 되면 공정, 상식, 정의라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수사항이지 않습니까? 공정, 상식, 정의 돈을 몇 푼 훔친 것도 아니고 투표를 훔치고 선거를 훔쳤는데 그걸 입을 닦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회가 수많은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이해가 충돌한 사람들과 집단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가려면 올바름이라는 기준이나 잣대가 허물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가겠습니까? 이제 대법관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근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무슨 공식과 도의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하니까 하도 웃음이 나와서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천대의비는 취임식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살펴보고 표달라고 호소할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뭐를 호소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야기했네요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을 교체하는데 헌신하고 앞장서란 뜻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성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냐 이게 그냥 개인적인 선호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공동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걸 내 몰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인이기 때문에 저는 공정과 상식을 물론 준수하게 해서 노력하겠지만 설령 제가 공정과 상식에 따라 살지 않더라도 그런 사적인 삶에 국한되지만 한 국가를 이끌고 있는 지도층이 공정과 상식을 뭔가 쓰레기통에 쳐받고 불의와 불법과 부정의를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엄청나게 조작이 돼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 전혀 문제가 없던 이런 판결안 대법관들을 보면서 뭐라고 우리가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겠습니까 대법관들이 그 정도가 돼버리고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가 돼버리면 뭘 가지고 믿고 살아야 됩니까